가볍게 이렇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워밍업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본능과 이성 사이에 우리는 자기 지갑에서 돈을 쓸 때는 굉장히 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지출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야물다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걸 사게 됐을 때 본인이 치르게 될 비용은 얼마고 그다음에 편익은 어떤지 사람은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돈과 관련해서 내릴 때는 가끔 이렇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도 야무지게 행동하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량도 부족하고 또 본인이 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잘 모르죠. 정보량도 부족하지만 예를 들면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량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 분야에 대한 경험도 거의 일천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생각이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에 따르죠. 본능에 아이들한테 밥 한 끼 먹이자는데 왜 반대하냐 2011년도에 시작됐던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또 본인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에 따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러분들 제1호 법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13조 원이 들고 그 13조 원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지만 그걸 그냥 전국에 뿌리게 되면 그냥 물가만 오르고 전체 다 그냥 소고기 사먹고 때울 수 있다. 그런데 그거 15만 원 주는 것 같으니까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 3차 4차 효과가 어떻고 이렇게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두뇌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일종의 비용인 거죠.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는 것 들어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본능을 좋은 것 같아 그거 근사인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쓰면 그쪽을 대부분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대부분 본능에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게 되면 좌파적 색채가 강한 경제정치 사회적인 그런 정책적이나 제도들은 대부분 본능에 호소를 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에 본성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기본소득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 나간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그렇게 동일노동 도둑일 임금 그런 거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보통 사람들 함께는 굉장히 파고드는 것이 좌파적 정책이나 포퓰리즘 성격에 관한 그런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본능에 호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감성적이나 본능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게 막연히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사회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막연하게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게 브레이크를 걸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의사 수가 그냥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건데 2천 명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 의사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능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글쎄요 그러면 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저렇게 반대하지 왜 전공의들이 뛰쳐나가지 왜 봉박사는 여러분들 2천 명이나 이렇게 의사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폭증을 해가지고 건강보험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거다. 왜 저렇게 주장하지 그까지는 생각 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 자기 지갑에서 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막연히 좋은 같아 근사한 같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를 한 번 강하게 걸고 한 단계도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익은 얼마나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 다른 건 없는 거가 그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그렇게 생각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